평소 알고지는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아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A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판사는 2019년 2월 인천 계양고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 등 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다만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이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